100세 시대 우리의 건강은 바이오 스타트업 연구원들의 놀라운 아이디어에서 출발합니다. 하나의 작은 생각이 혁신적인 기술로 탄생하기까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서울시는 서울 바이오 허브를 만들어 우수한 바이오 스타트업에게 창업환경과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축적된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킵니다. 서울 바이오 허브의 기업들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우리는 질병을 더 빨리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진시커는 피 한 방울로도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진홈 오피니어는 AI로 DNA 정보를 분석해서 암과 같은 질병을 미리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고요. CAT 빔텍이 개발한 디지털 엑스레이 튜브는 보다 정밀한 엑스레이 촬영으로 정확하고 안전하게 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항세는 3D 프린팅으로 암세포를 만들어 환자 맞춤형 신약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마음을 졸이는 수술실과 중환자실에도 많은 변화들이 생겨납니다. 메디픽셀이 개발하는 인공지능 로봇은 심장 부위에 막힌 혈관을 더 빠르고 정밀하게 확장시켜주고 JSK 바이오매드는 대고만 있어도 약물이 주입되는 레이저 주사기를 개발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주사를 맞을 수 있게 해줍니다. 바이랩은 허파와 심장 속의 공기와 혈액의 양을 정확히 측정해서 마취제와 진통제의 부작용을 줄이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암 정복을 위한 신약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바이오웨이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 MD 바이오랩은 기존 항암제에 면역이 생긴 암세포를 치료하는 신약 개발을 연구 중입니다. 에피스의 항체 약물 접합 기술은 자라나는 암세포를 정확히 찾아내어 암세포를 없애고 부작용을 줄여주는 기술입니다. 세포 내에는 암과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단백질이 있는데 유빅스테라퓨틱스는 프로텍이라는 약물을 개발하여 이 단백질을 분해해 치료 효과를 높여줍니다. 바이오 기술은 치료가 어려웠던 질병에도 치료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셀렉스 라이프 사이언스는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내는 엑소솜에 약물을 탑재하여 질환 부위에만 잘 전달되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포스백스는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한 국내산 고효율 HPV 백신을 만들어 지금까지 외국에 의지하던 백신을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셀렉 라이프는 중간협 줄기세포를 이용해 다양한 면역질환 및 난치성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뉴로벤틴은 치료제가 없었던 정신질환인 자폐범주성 장애를 연구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돕는 치료제 연구를 하고 있고 보인 바이오 컨버전스는 한 방과 양 방을 융합한 한의약 바이오 소재를 연구해 안정성을 더욱 강화한 한의약재제를 개발 중입니다. 바이오와 IT의 결합은 의료진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언제 어디서든 병원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도와줍니다. 메디 스태프는 높은 보안성으로 민감한 의료 정보를 다루는 의료진이 안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의사전용 메신저를 개발하고 익투스 지노믹스는 대량의 유전자 정보를 클라우드를 통해 신속하게 분석하여 개개인에 맞는 치료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비바이노베이션에서는 의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증상만으로 질병을 예측하고 병원 가기 전에 궁금했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바이오 기술이 혁신 중입니다. CM랩은 가상현실과 자동영상장치 기술로 어린아이도 재미있는 영상을 보면서 스스로 눈을 검사하고 실명을 예방할 수 있는 의료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뉴아이는 라식이나 라색 이후 발생하는 안구건조증과 같은 만성안과 질환을 집에서 간편하게 치료할 수 있는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중입니다. 바이오 기술은 외모 관리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진우 바이오는 몸속에서 부풀어 주름이 제거되는 히알루론산 실, 그리고 노화를 방지하고 약물의 흡수를 돕는 히알루론산 필름을 개발해 시술의 고통을 줄이는 데 연구하고 있으며 지파워의 피부장벽 측정기 지피스킨 베리어는 피부 수분도를 간편하고 저렴하게 측정할 수 있어 아토피 케어와 피부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랩앤피플에서 개발한 마이크로 니들 패치는 주름이나 피부 트러블을 개선시키는 홈케어 제품으로 병원이나 고가의 에스테틱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편리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무한한 잠재력으로 세계가 주목할 미래 바이오 유니콘들이 성장하는 곳 이곳은 서울바이오허브입니다. 서울바이오허브는 혁신 스타트업과 건강한 우리의 내일을 준비합니다.